네 이제 쉐비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기사에서 소개했었던 업체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오미키팅, 오미키팅, O-H-M, 그러니까 오미죠. 오미키팅이라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서 저온에서 이제 쿠킹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뭐냐면 오미키팅이라는 기술은 이미 있던 기술인데 이제 쿠킹에 적용한 사례는 이제 쉐비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온에서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영양소도 보존되고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얼마 안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쉐비에서 만든 거라고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 배우는 3분간에 익혀서 3분간에 익혀서 3분간에 익혀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배우는 더욱 맛있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잼가 있는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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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